안녕하세요 편안한 아이트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갤럭시 퀀텀 5입니다 기존 갤럭시 퀀텀 시리즈들이 워낙 잘 나오기도 하다보니까 이번 갤럭시 퀀텀 5도 많은 분들이 나오는걸 엄청 기다리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디어 출시합니다 일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종결입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618,200원으로 출시를 하고요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티 다이렉트샵에서 단독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SKT에서 여러가지 구매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제품 살펴보시고 주위에서 혜택도 꼭 살펴보고 구매해보세요 일단 디자인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면을 보면 거의 갤럭시 S24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두고 보지 않으면 정말 플래그십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일단 후면이 고릴라 글래스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메탈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고급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헤어라인 마감이 되어 있어서 메탈 프레임이라는 느낌이 더 확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무게가 살짝 늘었더라고요 213g이라 손에 쥐었을 때 약간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디자인 자체는 플래그십에 견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특이점이라면 키 아일랜드라고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쪽이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많이 튀어나와 있다 이건 아니고요 버튼 위치를 찾기 쉽게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컬러는 세 가지로 출시하는데요 어썸 아이스 블루 이게 메인 컬러인데 진짜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아마 이 컬러가 인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썸 라일라 컬러는 빛에 따라 컬러가 많이 변하는 후면이라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게 차이가 꽤 있죠 어썸 네이비는 블랙 차콜에 좀 가까운 컬러라서 이것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스피커는 깔끔하게 일자로 변경되었고요 스테레오 스피커로 위아래 밸런스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적절한 저음과 함께 준수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유심 트레이를 꺼내보면 하나의 유심과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대 1TB까지 확장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확실히 좋은 점이죠 기본 용량은 128GB지만 모자라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심도 지원하니까 듀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6.6인치의 대화면을 탑재하고 있고요 F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작보다 0.2인치 더 커졌는데 큰 화면을 탑재해서 시원시원하죠 디스플레이는 아주 선명하고 균일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베젤 더 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3연 베젤을 균일하게 맞춰줬으면 훨씬 깔끔하고 안정감을 줬을 거라 이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최대 120Hz까지 지원하니까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했고요 정확하고 빠른 광학식 지문 인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것은 써클 투서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단 버튼을 꾹 눌러주면 써클 투서치 기능이 실행되는데 인터넷에서 찾고 싶은 내용이 있다거나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그냥 바로 꾹 눌러서 선택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방법인데 카메라를 켜고 찾고 싶은 물체를 비춘 다음 써클 투서치 기능을 켜주세요 그럼 그냥 보고 있는 대상도 바로 검색해서 찾아줍니다 이거는 평소에 정말 자주 써먹는 기능이라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배터리는 5,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충전 속도는 25W,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해보니까 배터리 타임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5G 상태로 연속 화면 켜짐 시간 10시간 20분이 나와줬습니다 배터리 면에서는 거의 모두가 만족할 만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충까지 시간은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꽤나 괜찮더라고요 엑시노스 1480이 탑재되었고 램은 8GB입니다 딕펜치 6 스코어를 살펴보면 싱글 1141점, 멀티 3429점으로 전작 대비 싱글 15% 이상, 멀티 23% 이상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GPU도 살펴보면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1017점이 나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거의 없죠 안정성이 99.6%로 굉장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코어 자체도 전작 대비 25% 이상이 올랐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성능이 꽤 올라왔기 때문에 옵션을 타협하고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발열도 거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됩니다 게이퍼 챔버도 전작 대비 74% 커졌다고 하고요 발열로 걱정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메인 5천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접사 5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메인 카메라는 다이나믹 레인지도 좋고요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좀 노이즈가 끼는 경우가 있었고요 풀 같은 건 색이 좀 채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 메인은 잘 나와주고 고화소다 보니까 두배 크롭 줌도 가능합니다 초광각도 솔직히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주더라고요 저조도에서는 야간 모드가 자동으로 잡히고요 전후면 모두 나이토그래피 지원하고 색도 과하지 않게 잘 잡아주고 너무 밝게 찍히지 않는 것도 좋았습니다 접사의 경우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은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요 손떨림 방지 시스템도 잘 작동해서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IP 육출의 방수방진도 지원하니까 크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삼성 월렛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퀀텀 5에는 QRNZ 양자 난수 생성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 완전히 랜덤한 불규칙한 순수 난수를 생성할 수 있어서 우리가 로그인을 한다거나 어디 인증을 한다거나 또 OTP를 사용할 때 이럴 때 정보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완전히 불규칙한 순수 난수라서 특정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을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현재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대상들이 있어서 확인해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퀀텀 5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 제품군에서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작 대비해서 성능도 올랐고 마감도 메탈 소재로 더 좋아졌고 물론 무게가 늘어났긴 하지만 소재의 변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6.6인치로 커졌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써클 투 서치 기능이 탑재되어서 내가 찾고 싶은 어떤 것이든 쉽게 원만 그려서 찾으면 되니까 이게 또 실생활에서 아주 편리하고요 카메라 결과물도 후처리가 더 좋아져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빠지는 거 없이 잘 넣어준 제품이고 삼성 원래 또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고 갤럭시 퀀텀 5에 보안도 있고 이 가격대에서 선택하기에는 좋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매하실 때 중요한 SKT 프로모션 말씀드릴게요 꼭 보시고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T 갤럭시 퀀텀 5 얼리버드 구매 혜택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T 다이렉트샵에서 단독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요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개통 고객을 대상으로 11페이 포인트 5만원이나 CU 구독 혜택 티우즈 플러스 구독 CU 6개월권 플러스 금액권 2만원 증정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정품 실리콘 케이스 증정하고요 요거는 구매하신 갤럭시 퀀텀 5에서 삼성 멤버스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이용권 마이크로소프트 365 베이직 6개월 체험권 예스24 크레마클럽 스탠다드 60일 이용권도 증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배스킨라빈스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너무나 쉽게 정답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다음은 9월 티데이 갤럭시 퀀텀 5 출시기념 럭키 찬스 A.Event로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응모 이벤트입니다 A.Ev에서 T멤버십 서비스를 연결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T멤버십이나 A.Ev에서 응모 가능하고요 티데이 메뉴에서 럭키 찬스 A.Ev 찬스 응모하기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당첨되면 만 2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오늘도 달콤하게 모바일 쿠폰이 증정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9월 0데이 갤럭시 퀀텀 5 출시기념 다이소 5천원 금액권 퀴즈 응모 이벤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A.Ev에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A.Ev 로그인에서 왼쪽이 3선 메뉴로 들어가서 T서비스 0대 이벤트 페이지 갤럭시 퀀텀 5 퀴즈 혜택 보러가기 참여하기 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퀀텀 5 출시기념 이벤트까지 전해드렸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혜택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